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이 바울이 철저히 유대인의 율법을 배격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 내야 하는 그리스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변호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전에 있는 3장에서까지 율법과 복음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복음이 우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율법이 얼마나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남아있는지 특별히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들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율법에 묶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위선적인 제자들 또 위선적인 사도들 위선적인 성도들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에 대한 말씀으로 전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를 실질적으로 사랑하는 그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삶이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율법과 복음의 차원을 넘어서 갈라디아 교인이 신앙과 믿음으로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율법보다 앞서고 복음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그 복을 받는 것이 복음과 율법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받을 하나님의 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영적인 그 근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닮아가고자 하는 영성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멘토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닮아가는 영성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절에 바울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뜻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를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어떤 직업 어떤 지위 어떤 모양으로도 그들을 닮아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바꿔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꾸로 내가 너희들을 닮아서 너희를 쫓아가서 너희들을 복음에 이르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책에 다른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유를 얻은 자였지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이유는 종으로 사는 이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겐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지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 한 영혼을 더욱더 주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유대인이 되기도 하고요 종이 되기도 하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바울은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모양과 모습을 변화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죽게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닮은 모습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왔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어서 너희와 똑같이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고 너희와 똑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닮아가는 이유는 너희도 나를 닮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죠 저희는 이것을 영적 멘토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멘토를 두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멘토의 시작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멘토의 시작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에서 시작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타카 왕국의 왕인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 텔레마커스를 자기 친구였던 아주 절친이었던 멘토르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때 오디세우스가 멘토르에게 아들 텔레마커스를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때로는 나와 같은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텔레마커스를 잘 부탁한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의 친구 멘토르의 이름을 따서 저희들이 지금 멘토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대로 본다면 멘토는요 아버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DNA를 이어받은 얼굴 생김새도 말투도 내 행동도 똑같이 따라가는 우리가 멘토의 영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 멘토와 같은 자와 같이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신앙은 멘토를 어떻게 누구를 어디에서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멘토를 만나는 것에 우리는 영성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은 신앙 가운데 진정한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여 지금 멘토가 있으시다면 그 멘토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신앙을 위해 누군가를 닮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내 믿음의 삶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다는 그 멘토가 있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그 멘토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혹여 그 멘토가 있다면 그 지금의 멘토를 더욱더 쫓아가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의 멘토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점을 인정하는 영성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다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요 여러분의 약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가시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메세토상에서 인격적 예수를 바울이 만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가리셨죠 그때부터인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안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좋아졌고요 눈의 질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바울은요 먼 선교지, 고산지대, 해안지대 또 여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풍토병 또 유행병에 걸려서 간질, 만성질병에 늘 고통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시대에 풍습이 있었는데요 병자나 육신으로 연약한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지나가고 업심여기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옛날 그런 잘못된 관습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침이나 또 길을 가다가 좀 몸이 불편한 분이나 좀 이상하게 느끼는 사람 있으면 침을 뱉고 지나가죠 유대 문화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로마시대는 더욱더 그것이 강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눈에 보기에 몸이 불편해 보인 사람이 있으면 침을 뱉고 업신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런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 있었다면 복음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병을 숨기고 가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허물, 자신의 아픔을 모두 고백하고 노출하면서 벌어질 수무와 수치를 다 감수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빛살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의 육신적 아픔과 고난을 당시 사회적 풍습에 따라 침뱉고 욕되게 하느냐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나를,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까지 바울의 약점을 마음과 사랑으로 품고 갔느냐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15절 말씀, 우리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당시 사회적 풍습 로마의 문화대로 본다면 바울이 간지를 가지고 있고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매번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상하게 눈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침을 뱉고 그를 무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갈라디아 교회는 오히려 그를 품었습니다 품은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그 사랑이라면 너희들의 눈을 빼서 내게 주었을 그 사랑을 내게 보여주었다 라고까지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육체의 약점인 눈의 아픔과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뱉고 업심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 바울을 사랑하고 그를 품아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해주는 이웃과 친구들을 둘 수 있는 정도의 복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의 아픔, 자기의 허물, 나의 상처, 내 고난의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픈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품어주신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게도 했습니다 고린도 우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의 풍습은요 약한 자들, 육체의 가시를 가진 자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궁핍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면 자신의 약점을 더 숨겨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약한 자이나 그 약한 자를 채운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밝힘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를 그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그것을 품었던 초대교회는 날로 부응하고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인에게 약함은요 숨기고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더 온전한 것을 이루고자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온정성만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과 고통은 타인을 이해하고 남의 고난과 상처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입니다 헨리 라우엔의 상처받은 치유자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구원을 누군가에게는 감사를 누군가에게는 변화와 은혜를 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경험한 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누군가의 그 아픔을 같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항암으로 암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있어서 이를 위해서 신앙을 이어왔다면 다른 누군가의 그 고통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 상처와 아픔을 꽁꽁 싸매서 죽을 때까지 숨기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은 곧 새로운 성장과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오픈되고 알려진 저와 여러분의 약정과 허물 잘못된 모습과 고통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것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고 끝내 그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복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곧 여러분에게 복을 줄 강함이요 기쁨이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의 안질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라는 비난과 저주 대신에 내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과 극류를 베푸는 갈라디아 교인의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연약함 상처가 있으십니까? 때가 될 때 그 아픔과 고난을 고백하고 오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기에 힘을 주실 것이고 끝내 치유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허물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주님이 먼저 고난받으셨고 주님이 아픔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감사합니다.